가락동에 사는 29살 김태중이라고 합니다. 스타일도 오늘 힘을 주고 오신 것 같은데 힘 많이 줬죠. 이 분이 착장 한번만 소개해 주세요. 저는 위에는 RVD라는 머슬핏 제품이고 하의는 뉴 치프 시크의 와이드 팬츠를 하는데 제가 이 브랜드를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. 거의 교복처럼 입고 있어요. 캐주얼이랑 스트릿 무드를 좀 섞어서 하는 신발이 조금 포인트가 되는 후망이라는 제품인데 이 후망이라는 제품이 매니아층에서 되게 많이 입긴 하거든요. 평소에도 약간 데일리룩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입으시나요? 이렇게 많이 입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입지 말라고 너무 과하다. 과하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입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. 패션은 그렇게 하는 거죠. 맞아요. 고려하시는 게 뭘까요? 데일리룩으로 선택할 때 선택할 때 일단은 바지를 먼저 정해요. 바지를 정하고 위아래를 어떻게 갈 건지 오늘은 약간 이 와이드 핏을 입기 위해서 상의랑 신발이 선택된 맞습니다. 오늘 여기 석촌 호수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저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근처에 좀 거닐다가 왔습니다.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입으신 착장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세터라는 브랜드의 니트 제품 입었고요. 아래 치마는 플렉 제품이고요. 신발은 아식스 입었습니다. 그리고 가방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크트릭스 제품 들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요즘 또 에어팟 맥스도 함께 들었어요. 여름에는 약간 살짝 에어팟 맥스 쓰기가 덥지 않나요? 아 살짝 귀에 땀이 차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만간 다시 에어팟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멋은 포기할 수 없다. 아 멋은 포기할 수 없다. 지금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. 세터가 요즘에 또 유행이잖아요. 아 네 맞죠. 세터 브랜드만의 약간 매력 같은 게 있을까요? 세터는 좀 디테일에 되게 강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도 로고도 자수로 들어가져 있고 또 카라 부분에 이런 디테일 부분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치마랑 같이 컬러톤을 맞추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세터가 더더욱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세터에서 나오신 건 아니죠? 세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그러면 세터나 아크테리스 말고도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브랜드나 약간 이 브랜드 좀 잘한다 싶은 브랜드 있을까요? 저는 꾸준하게 아더에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. 그래서 성수에 있는 플래그시 슈터도 자주 하고 해가지고 아더에러가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진짜 파란색을 좋아하시나봐요.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죠.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여기 잠실 오셨는데 잠실은 약간 어떤 분위기인 것 같나요? 이 동네는? 그래서 안에서 실내 데이트 하는 것도 좋고 또 석촌 호수 바라보는 것도 좋고 해가지고 뭐 롯데의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동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실하면 롯데가 아닐까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서 운 25살입니다. 저는 인천에서 운ところ Bernhardt 오늘 롯데월드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오늘 데이트하러 왔어요. 두 분 다 그거에 맞게 스타일 되게 예쁘게 입어주신 것 같은데 입으신 착장 한 번씩만 소개해 주세요. 얼마 전에 산 건지율론스 반팔 니트고요. 이 바지는 어디서 산지 모르겠는데 스타일이 되게 예뻐서 무신사에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. 바지는 밀리언코르 거고요. 위에 거는 무신사에서 샀는데 정확히 브랜드는 기억이 안 나. 신발은 컨버스로 매치했어요. 두 분 다 오늘 약간 코디하실 때 상의를 하고 오신 건가요? 상의를 했죠. 일단은 제가 위에 옷이 조금 밝은 분위기여서 흰색 옷으로 밝은 기후를 누르자는 느낌으로 입었던 것 같습니다. 워싱 들어간 걸로 해서 맞췄습니다. 그리고 약간 머리띠까지? 네, 띵까지. 서로 옷 살 때 약간 도움을 주시거나 하시나요? 많이 상의를 하죠. 두 분 중에 누가 더 그래도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시는지? 이거 자존심 문제인데 저로 하겠습니다. 저는. 여자친구 동의하시나요?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는데요. 왜냐하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는데 그때부터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좀 최악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제가 더 낫지 않나. 약간 일을 꽉 깨무신 것 같은데 동의하지 못합니다. 저는. 두 분 다 평소에 약간 이런 놀이공원 같은 곳 많이 오시나요?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많이 오지는 못하는데 시간을 내서 한번 왔습니다. 그럼 오늘 약간 데이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있으실까요? 좀 나이가 들어서 놀이기구를 즐기기보다는 분위기를 좀 즐기는 걸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경북에서 온 김민정입니다. 저 대구에서 온 한은결입니다. 지옥이 다르신데 오늘 어떤 일로 롯데월드 오셨나요? 고등학교 친구끼리 같이 왔어요. 다들 나오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오신 건가요? 아니요. 아니요. 빌린 거예요. 빌린 거예요? 네. 그럼 한 번씩 오늘 입으신 룩을 소개해 주신다면? 아 저 사실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이 운동이긴 한데 아 원래 이걸로 입고 싶었지만 사이즈가 없어서? 네. 저도 똑같이 원래 같이 입을 라인인데 없어서 이 굴복이 어떤 점이 좀 좋아서 이 교복을 하시려고 하셨어요? 저는 색깔 때문에. 저는 깔끔해 보여서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았어? 아 깔끔해 보여서? 아 평소에 데일리룩은 어떤 거 많이 입으세요? 아 뭐라 해야 되지? 디세이즈 네버덱 같이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걸로 저도 후드티 같은 거 많이 입어요. 그냥 수수하게? 네. 리 브랜드 쪽. 각각 이제 디세이즈 네버덱이랑 리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브랜드 혹시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 옷 자체가 재질이 좋고 되게 예뻐서 어디서 다 잘 어울려요. 저는 깔끔하고 딱 로고가 딱 크게 딱 박혀있는 게 예뻐서 그럼 여기 롯데월드 올 때 교복 말고도 다른 룩으로도 많이 입고 오실 것 같은데 혹시 교복을 입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두 분 다? 오랜만에 교복 입고 싶어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느낌 좀 내고 싶어서 안녕하세요. 제일라고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여기 롯데월드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저 대학교 과제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. 무슨 사진과나 이런 과이신 건가요? 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요. 아 그런데 이제 롯데월드 사진 찍을 겸 오신 거군요? 네. 맞아요. 입으신 착장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. 외에는 보시다시피 아디다스이고 이거 제가 중국에서 사는 브랜드이고 안에는 아디다스 신발이에요. 오늘 전체적으로 아디다스 브랜드를 뽑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아디다스 좋아하시나요? 요즘에 아디다스가 유행하잖아요. 그래서 많이 샀어요. 그럼 확실히 이제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한국이랑 스타일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제가 원래 화려한 스타일 좋아하는데 한국에 와서 약간 한국 사람이 약간 화려한 스타일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약간 흑배로 바꿨거든요. 아 약간 좀 바뀌게 되신? 네. 맞아요. 이번 여름에 이런 패션 도전해 보고 싶다. 약간 조금 섹시하는 느낌이 또 나쁘지 않아요? 지금 입으신 크롭 같은 거? 어 맞아요. 이런 걸로? 네. 여기 롯데월드 오셨는데 롯데월드의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? 롯만족이고 환상족이고 좋아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혹시 자기소개해 줄 수 있어요? 창피한 거 아닌데 좋은 건데? 일곱 살 최자예요. 이제 알겠죠? 안녕하세요. 열일곱 살 학생 테린입니다. 오늘 여기 점실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어 학교에서 체험 학습으로 오게 됐어요. 어 오늘 스타일링 되게 멋있게 입으신 것 같은데 네. 입으신 착장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. 그냥 기본 티고 이건 배드블러드의 카고 팬츠입니다. MLB 호보백도 입어가지고 같이 장착을 했어요. 신발 이것도 MLB 거 청구 오늘 체험 학습으로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네. 평소에도 약간 사복으로 입으실 때 이렇게 많이 입으시나요? 네. 평소에도 힙한 스타일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오늘 룩에서 약간 이게 가장 포인트다. 음 일단 목걸이랑 이 끈이랑 하구 팬츠가 포인트입니다. 가방이랑 모든 게 포인트다? 네. 혹시 옷 데일리룩 참고할 때 어디서 많이 참고하는 편이세요? 무신사에서 룩 같은 거 브랜드랑 스냅 이런 거 나오니까? 네. 스냅 거기서도 많이 활용하고 인스타 인스타에서도 많이 활용해서 입는 편이에요. 저희가 원래 이 스냅 관련된 콘텐츠거든요. 네. 이런 거 길 가다가 이렇게 찍으실 줄 알았었나요? 아니요. 몰랐어요. 막상 찍혀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재밌는 것 같아요.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하실 건가요? 혹시? 당연하죠. 감사합니다.